네, 보고 판단하셔야죠. 네. 네,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, 양의사님. 네. 내일 이사들 얼굴 못 알아보면 끝장인데. 왜 온다고 외웠는데 수첩이 어디 있지? 왜 회사에 있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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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맨 봐봐. 하나도 안 챙겨가고. 이건 온 김에 좀 가져가지. 하긴 이 카디건 나 아니면 입을 일도 없을 텐데. 어쩌면 정비성 계속 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. 다 털어놓고 싶다고. 널 좋아한다고. 토할 것 같다 그랬어요. 하도 가슴이 울렁대서 팔을 다쳤는데 가슴을 다친 것 같다고. 언제라도 좋으니까 저 필요한 일 있으면 꼭 불러주세요. 간 거야 간 거야. 사람 신경 쓰이게. 본 부장님. 저예요 정비서.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그 수첩 어딨나? 무슨. 아 왜 전에 내가 이사들 얼굴 정리해 놓은 거. 아 그거 전에 두고 가셨길래 제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넣어놨어요. 제가 찾아드릴까요? 아니면 간식이라도 찾아드릴까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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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